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마이리키 계란후라이 기본 중에 기본이지 난 계란후라이가 제일 좋아 너무 맛있어 후라이 할 때는 끝을 바삭하게 익히는 게 좋아 나도 해볼래 나도 그래 야 너 뭐하는 거야 지금 뒤집으면 어떡해 지금 하면 안 돼? 좀 더 익은 다음에 해야지 아 그래? 다시 해보자 누나가 알려줄게 너가 해봐 응 일단 먼저 계란을 깨 그런 다음에 밑이 바닥이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해 그래야 뒤집어져 이제 뒤집으면 돼? 아니 좀만 더 기다려야 돼 일단 내가 뒤집어 하면 그때 뒤집어 응 알겠어 지금 뒤집어 소금 뿌려 후추도 뿌려 이것도 뿌리자 파슬리 소금 뿌려 아니 좀만 기다려 10초만 세 10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아홉 열 이제 뒤집어 오우 잘했어 아하하하 이제 먹자 좋지요 오우 에헤헤 잠깐만 아직 왜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지 응 치아바타빵을 반으로 나눈 뒤 자 여기에 치즈를 올려줍니다 오우와 앙 그냥 먹고 싶다 이것만 해도 되게 맛있겠다 안되지 더 맛있게 먹어야지 오잉 오잉 치즈를 깔고 그 위에 햄을 깔아 케찹을 바르고 그 다음에 계란 올리고 이 위에는 딸기잼을 바를거야 오우 에그 햄 치즈 치아바타 샌드위치 완성! 에그 햄 치즈 오잉 우와 맛있겠다 우와 엄청 맛있겠다 먹지요 먹지요 에헤헥 우와 엄청 맛있겠다 진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와 엄청 맛있어 아 맛있겠다 음 대박이야 엄청 맛있어 난 계란으로 샌드위치 만들어 먹는 게 제일 좋아 좋지요 좋지요 비키야 어 서러 왔나보네 어 서러 누나 리오나 안녕 뭐하고 있어 나 지금 계란 부화시켜 부화? 그런다고 병아리가 나와? 응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했대 아 그래 열심히 해 부화되는 계란으로 해야지 하여간 못 말려 비키야 뭐하고 있었어? 응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고 있었어 진짜 맛있겠다 너도 먹을래? 만들어 줄까? 아니야 난 괜찮아 어제도 짜장면 시켜 먹고 그제도 치킨 시켜 먹고 요즘 너무 많이 먹었어 살 안 찐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조절해야지 맨날 너무 기름진 것만 먹으면 안 되니까 음 그럼 계란 삶아 줄까? 삶은 계란은 괜찮아 살 안 쪼 그래 좋지요 삶은 계란 먹으면 건강하게 먹겠다 좋지요 계란 삶아보자 음 여기에 소금을 넣으면 삶아지면서 계란 껍질이 안 깨져 응 정말? 그리고 여기에 식초를 넣으면 식초를 왜 넣어? 삶아지면서 계란 껍질이 잘 안 깨지고 그 다음에 계란 껍질이 잘 까져 진짜? 너 어떻게 알았어? 유튜브 보고 알았지 그리고 너 완전 익힌 게 좋아 아니면 들 익힌 게 좋아? 난 조금 덜 익은 거 좋아 그럼 12분만 삶으면 돼 오 계란 삶는 것도 어렵구나 어렵지 않아? 12분 맞춰놓고 3분쯤 지났을 때 계란 한번 굴려주면 계란 오렌자가 중간으로 갈 수 있어 나 한쪽으로 쏠린 계란 많이 먹어봤는데 헤헤 응 맞아 한쪽으로 쏠려 이제 다 돌렸으니까 남은 9분 기다리자 그래 뜨거워 뜨거워 조심조심 조심조심 이제 껍질 까서 먹으면 되겠다 너는 껍질 어떻게 까? 나? 그냥 이렇게 내리쳐서 까는데 뭐 특별한 방법 있어? 이렇게 식탁에 한번 친 다음에 이렇게 굴리는 거야 그러면 훨씬 잘 까지지 아하하 그러네 재밌다 하하하 이거는 맛있는 녀석들에 나왔대 진짜 꿀팁이야 오호호 꿀팁 나도 해봐야지 소금 살짝 뿌려 계란이 잘 익었나? 오 잘 익었네 맛있겠다 소금 살짝 뿌려서 으윽 먹지요 맛 있지요 나도 먹어봐야지 소금 살짝 뿌려서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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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어 으윽 엄청 맛있어 으윽 난 삶은 계란 먹을래? 어? 삶은 계란? 잠깐만! 여기 잠깐만 있어 아, 춥겠다 삶은 계란 먹어야지 오늘 저녁은 또 뭐 먹니?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뭐 먹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아유, 냉장고에 뭐가 있나 보자 먹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아유, 먹을 게 진짜 없네 비키야, 계란말이 먹을래? 계란말이? 나 오늘 하루 종일 계란 먹었는데 그러니? 근데 나는 계란 좋아 계란말이 좋지요 그래, 엄마가 계란말이 맛있게 해줄게 응 으응 물-농쭈 물-농쭈 양념장 아유, 잘 됐네 베키야, 밥 먹자 오우와, 계란말이 엄청 맛있겠다 앉아서 먹어 나는 여기에 케찹을 뿌리고 마요네즈도 뿌리고 케찹과 마요네즈의 환상의 조화 잘 먹겠습니다 맨날 어떠니? 밥도둑, 밥도둑 엄청 맛있어, 엄청 신나 맛있게 먹어 오늘 진짜 많이 먹었다 계란 파티했네 오키님들 저녁 먹었어요? 저 방금 저녁 먹었는데 하루종일 오늘 계란만 먹었어요 진짜 오늘 완전 계란 파티했어요 아침에는 오리온이랑 같이 계란후라이 해서 샌드위치 만들어 먹었고 점심에는 서러 와가지고 삶은 계란 만들어 먹었고 저녁에는 계란말이 엄마가 계란말이 해줘서 계란말이 먹고 하루종일 계란말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란 좋아해요? 1번 계란후라이 2번 설명계란 3번 계란말이 오키님들의 취향은 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제가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올릴게요 아 내일 영상도 무조건 재밌는거 아시죠? 무조건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거니까요 여러분 내일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아 오리온 진짜 가만안도 오리온 빨리